백마선수 백마선수가 이거 성공하면은 타락판님과 동급이에요 성공하면은 자 18번 코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루피입니다 백마입니다 백마님 5연속 번가 끝에 나왔어요 루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처음 나오신 루시님 루시니 루시니님 반갑습니다 저는 1프로입니다 아차산 1번 코스 첫번째 미션입니다 백마님 뻥카 백마님 도전합니다 아깝게 됐네 루피님 이 미션은 단칼이에요 돌아오는거 없어요 금방에 성공해야되요 좋아요 짜신님 아아 오늘 왜이래 다들 루크님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루크님 성공입니다 로시니님 성공입니다 로시니님 성공입니다 고객님 고객님 고객반이 도전합니다 기원정사위 você 잘 good 잘 나왔어요 막 밀고 갑니다 막 밀고 가요 가면 되지 뭐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로크님 도전합니다 오 잘라박았어요 정석으로 들어갔어요 정석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조기도 엄청나신분 한방입니다 도전합니다 좋다 땡입니다 따시님 따시님이 겨울비 하는 꼴을 못보는데 과연 곤란은 갔구요 아빠퀴 넘겨야 돼요 됐어요 아 흔들리는데 출발을 잘 시키면 오 좋아요 오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이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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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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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역시 오늘도 겨울비 하는 꼴을 못보는 따시님 되겠습니다 로크님 대전입니다 아아 잘못 넣었어요 땡입니다 자 이제 백만님 도전하는데 자신물이 있는 사람들 다 큰 기대는 안 해요 일단 많이 왔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팠스님 아 잘못 들어갔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정관님 오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좋다 좋다 한방이다 한방인가요? 아 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정관님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됐어요 풀었어요 방향전환 성공했구요 올라가서 한방인가요 여기도 이제 지나가는 길인가요 이제 이거 한방이야 루피님 잘 올라왔구요 아 너무 많이 올라가면 별로 안좋아요 호핑이 약해 어 됐어요 됐어요 고맙 고맙 가 이제 가 아이 여기 뒤에 뿌리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성공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백마님 백마님이 이제 가끔 사고를 쳐요 의외가 있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한방이 있는 백마님 잘 꺾었어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 꺾어야 되는데 지어 짰는데 못 꺾었어요 아 아 가스님 어 차아 아깝습니다 도프님 자 이제 꺾기가 아 도시니님 연습할때는 성공을 하셨었어요 상급 코스 도전합니다 아 좋아요 좋구요 좋구요 자 너무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밀고 올라가요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도 과연 누구하는 꼴을 못보는 따시님 되겠습니다 성공입니다 하하 가스님 아 침착하셨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로시님님 아 뭐죠 자 우시 좌시 코스입니다 이쪽이 이제 좌시인데 오늘 좌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칼 좌시는 이제 단칼이에요 단칼 도전합니다 없어요 우시 우리가 이제 똥꼬 똥꼬 바퀴파는 이제 똥파리 해머링파는 이제 해파리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똥꼬 바퀴가 유리한 코스 땡입니다 어려운 코스에요 어 여기까지입니다 루피님 잘 들어왔어요 아 폭발적 고기가 고전 미션인데 굉장히 어렵네요 옛날에 나스댕이 요건 참 잘했었는데 나스댕은 이제 똥팔이 출신이고 좋아요 아 밀려버리냐 좋아요 저렇게 들어가면 좋아요 빨르면 안되구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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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입니다 루피님이 성공했습니다 루시니님 잘 들어왔구요 여기 아니에요 가스님 도전합니다 루피님 루피님 옛날에 성공 경험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아 일 못하네 간만에서 안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뿌리 있는 데가 많이 태어나갔어요 어려워진거죠 그러니까 필살기 똥꼬바퀴의 필살기를 보여주는데 실패입니다 그대로 카피하면 돼 결빈이 간 곳으로 그대로 카피합니다 과연 요거까지도 골을 못 볼지 어쩔지 아 요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똥꼬바퀴 파 똥팔이 똥꼬바퀴가 유리해요 이거는 좋아요 자 이제 좌씨는 이제 마감하구요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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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합니다 방탄을 잘 써줘야 돼요 1단다이든 2단다이든 상급모르구요 상급 코스는 요렇게 출발을 해서 돌아 들어가는 거구요 중급 중하급은 여기서 출발해도 됩니다 자 오늘 우씨 접지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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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오 한방에 성공했어요 오늘 빈님 도전합니다 많이 내려와 많이 내려와서 좋아요 좋아요 억구 바짝 붙어서 좋아요 알 들어갔어요 아 알 들어갔어요 한방에 끊어버렸습니다 아 로시님 이제 연습때는 계속 되고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방에 저도 잘 찍었구요 제가 볼 때 백마선수가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백마선수 될 것 같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백마선수 될 것 같ended 좋아요 좋아요 그게 걸리면 안 돼요 그렇게 걸리게 들어가면 아씨 네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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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님도 따시님 하는 꼴을 못 보죠 잘 못 들어갔어요 과감하게 계란비님도 따시님 하는 꼴을 못 보죠 잘 못 들어갔어요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성공입니다. 루피님. 아 흔들렸어요. 아 조금 이거는 안되잖아요. 잘 들어갔어요? 아... 아깝다. 아까워. 많이 던졌거든. 아 뒷밖여 났어요. 이 코스 요령이 있어요. 조금 더 갔으면 좋았었는데 그래도 됐어요 아 좋습니다 자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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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합니다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아 조향 확보를 못해네 백마선수 백마선수가 이거 성공하면 타락판님과 동급이에요 이번엔 좋아요 좋아요 오 백마이 걸었어 엄청나구만 야 한순님 가신 성공해야 돼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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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님 앞에 살짝 밟고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루프님 성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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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바퀴가 여기다 좀 자 이번에는 2번 코스입니다 2번 코스 가운데 코스 갑니다 땡입니다 로크님 여기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코스는 우시 아니에요 우시 코스 아니에요 백마님이 지금 의기양양이에요 우시 코스 성공해갖고 근데 과연 이것도 오 잘나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자 코스가 깁니다 난관이 2개 남았고 성공입니다 아슬아슬 했지마 우와 웬일이냐 이상하네 오늘 백마님이 웬일이죠 첫 바타로 성공을 다하고 우리 진짜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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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잘 빠져나갔어요 잘 빠져나갔어요 겨울빛님 하는 꼴을 못 보는 다신님 아아 거기로 왜 갔을까 높은대로 노크님 잘 빠져나갔어요 아 여기도 이제 감이 왔어요 저 끝에가 난 거 아니에요 끝에가 그러나 실명이 남겨요 빠져나갔어요 아 조향좋아요 성공입니다 아 기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땡입니다 잘 빠졌어요 아 왜 이릅니까 땡입니다 방탄 뭐하는거야 방탄이 왜 포부로 서있어 코스만 올라갔어요 어 성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어깨 많이 들렸는데 어깨 많이 들렸는데 루피님 좋아요 활주로는 짧고 턱은 높고 성공입니다 영리한 프레이로 성공했습니다 코스 이름은 비둘기 모이 코스에요 어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원래는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호핑을 띄워서 꺾는 건데 지금 다 호핑을 다 하시지는 않아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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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 선수 오늘 대박 대박이 있었지요 나이스 나이스 없어요 우씨 우씨 코스 아니에요 오랜만에 왔죠 누구한테는 악몽 바위에요 이바이크 겨울피님 오우 신부다 야이 자신이 오우 아무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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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방에 끊어버렸습니다 한방입니다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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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서궁이야 좋아요 오우 깜짝이야 오우 오우 아잇 아잇 오우 하하하 오우 하하하 좋아요 예 성공입니다 이 진Ep soy 정단히 부어서 콘서트야 됐다 좋아해요 멋지게 북오울피 보시면 여 com 뒷kommen Avenue Credit 그 강아지 25 감사합니다.